자 오늘은 공짜로 받은 블레어 위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무섭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블레어 위치 영화를 보면서 그냥 지렸던 기억이 나네요 디스플레이 이렇게 밝아 왜이래 이거 화면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내 모니터가 이상한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공포는 시작된 것인가? 내 화면은 어두워 뭐야 화면 왜이래 화면은 시커메졌어 잠깐만 잠깐만 게임컴 껐다 켜볼게요 어 껐다 키니까 화면 돌아온 것 같아 아마 또 그러진 않겠지? 뭐야 또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또 그런 것 같은데? 아이 지미! HDR? 이것 때문에 그런가? HDR이 왜 자동으로 켜지지? 게임이 왜 지랄이야 이거! HDR 켜지 말라고 이XX야! 아니 모니터 HDR을 끈 옵션이 없어! 에러비씨 HDR 진짜... LG 모니터 니가 이겼어 레드세도 HDR off LG 모니터 아우성인거 보면 글로벌 현상인가 봅니다 하하하 진짜요? 한번 볼까? HDR off... 형 내가 링크 찾았는데 카페에 올렸어요 모니터... 효과의 링크 찾이고 방법이 없다고? 안 되잖아아 trabalhㅆ 뜌끼야 그냥 해 그냥 해 하면 개쓰레기면 뭐 어때 그냥 하면 되지 ㅎㅎㅎ 자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게임은? 피터 시년군이 실종됐대 연쇄 실종사건 Whoa buena 엔썬이 더 이상 마녀 얘기가 나와도 바지에 안 지리고 마음 굳게 먹었다면 트렁크를 확인해봐 무전기가 있을 거야 동룡 가보지? 경찰인가봐 마녀에 대한 전설이 있나 봐 아 얘가 실종된 애야 어 저 문양 저 부적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마녀 부적? 블레어 미치 아 그래픽 좋네요 진짜 이 숲에 온 것 같고 나무도 참 울창하게 건강상태라니 주인공이 좀 아픈가봐 당신이 오른손이 되어줄 개 블레시입니다 예완동물은 뭐지? 예완동물은 뭐지? 아 쓰다듬기 으응 으응 뭔 소리야 이거 어디갔어 얘 형님 어디갔어 PTSD 같은건가? 정신차려 이건가? 총알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전쟁 PTSD 있나봐 뭔 소리야 어 뭐야 어 존나 빨라 후레쉬 비추면 사라지는거 같은데 여기 멋있어 카메라 빨간색 테이프는 현실을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현실과 비디오의 환경과 물건에 집중하십시오 왜왜 못찾았어 아아 자동차가 있는 시간으로 온거구나 아 거기야? 빨리가 야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같이가 야단 쳐줘야겠어 혼자 혼자 가지마 같이가 어 뭐야 저거 검은뿌리? 뭐지 이거? 아 아 BTS도 온다 오 또 찾았다 그리고 피터? 이걸 찍은 남자는 누구지? 아 이거 찍은 남자가 납치했나보네 게임 진행이 답답하냐고 의도한 부분인거 같아요 뭔가 산에서 헤매는거를 의도한거지 잠시만 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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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그가? 그는 헤드라이트를 켜라고? 그가? 그가? 넌 누구야 헬로우? 엘 대가? 나이트를 키면 된다 이거지 으악! 낮이 됐네? 뭐가 묻혀있나? 뭐가 묻혀있나? 으악! 시체야? 보안관? 뭐야? 고, 고마한테 슥벽 당했나? 뭐야? 어! 살인이었구나 이거 찍은 사람이 죽였네 이것도 주인공의 상상속인거 아니야? 여기 또? 산에 들어오면은 이 환술에 빠지는거지 어! 폭격! 폭격이다! 라이시놀 라이시놀 오우! 하아... 하아... 어씨 뭐야 깜짝이야 방금 보였어 어씨! 피트앤런 전법을 사용하네 이 새끼 이거 어! 동료, 동료가 으악! 얘 빼고 다 죽었나보다 나는 봤다 마녀도 괴물도 아닌 사람이었다 사람의 살가죽을 지니고 다녔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내게 오고 있다 조각가가 아 사람을 죽인 다음에 막 살을 도려내서 조각가라그러나? 보안관도 살이 다 뜯겨서 죽었잖아 어! 플랫! 플랫이랑 놀고 있어 쟤 그가 기다린다 아 이 마녀의 하수인이 된 것인가? 이 마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납치해가는거지 이거 똥폭겜인가요 똥폭겜인가요? 일단 똥폭겜까진 아닌데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어어어어어어어 아 자 거기가 거기 같애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긴 어디야 또 뭔가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못 올라가네 야 넌, 너는 올라가는데 게임이 이거 그거잖아 진짜 완전 산에서 길 잃킬 시뮬레이터잖아 이거 에픽게임즈라 이거 평가도 못남기네 아 왜? 어어어 그래그래 어 훈수개꿀 훈수개꿀 어 피터? 피터 살아있어? 거의 다간거 같은데 음? 건물이 생겨났어 건물이 생겨났어 건물이 생겨났어 건물이 생겨났어 아 이... 내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순 없는지 음?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아아 하아 하아 흐어어어 그 사람이 다르다고 그는 불에 안나오네 흐어어어 으헣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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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아아아 사람 뭔가 여기서 뭐 튀어나올 것 같애 딱딱히 뭐 튀어나오면 딱 이렇게 십자가 해가지고 막아야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맨! 으으읍 사이 닫는거 에? 뭐? 잠깐만 처음에는 내용이잖아 이거 핸드라이트 key라구? 아 이거 뭐 과거로 온건가? 조각가는 나였다? 미래의 나였다? 빰세븐 오마중이야 이거 으악! 어얽! 어? 그 가끔 깜빡깜빡 나오는 그 여자 얼굴이다 머리가! 어 핀이 안 좋나봐 어 이제 막 다 죽이네 이제? 그냥 보기만 해도 시선으로! 어? 압살해버리는 오 야 문도 그냥 부셔서 열어버리는 뭐지? 나 자신을 죽인건가 지금?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인가? 아 얘도 시스로 죽였나보다 아 얘도 시스로 죽였나보다 이런거 아니야? 아 맞네 얘를 죽였네 민간인을 죽였네 하하핳하핳하 어? 플랫! 이거 진엔딩이 있는거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괴물로 변해서 끝나는 엔딩은 배드 엔딩인거 같애 진엔딩 보러 가야죠 2차 갑니다 베스트 엔딩은 킹튜브 에디션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모드 4 29 10 19 10 20